네 여러분 이제 저는 도자기 도자기를 만들러 왔고요 평소에도 약간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만지는 거 도자기 만드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 하게 돼가지고 되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Let's go 오늘 롤레를 만들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만들고 싶어요? 컵 머그컵 네 머그컵 만드실 수 있어요 손으로 하는 건 약간 그런 거에요? 연필 같은 거 밴너 요런 그러면 여기 위에 성함 써주시고 아래쪽에는 만들고 싶으신 거 각각 하나씩 스케치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잘 그리실 필요 없어요 네 네 네 오늘 만들거에요 이게 컵이고 이게 트위터? 연필꽂이? 뭔가를 넣는 컵 컵 컵 옆에다 책상 옆에다 둘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물내로 가서 네 남다면서요 스펀지도 어 물 이렇게 붙이실 때 물에 이렇게 툭 너무 담가지지 않게 아 일단은 양손 다 물 가득 묻혀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흙을 살짝 안아볼게요 아 돌리지 않고 네 돌리지 않고 그 다음에 물레를 밟아볼게요 오 오 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물레랑 손 속도를 좀 맞춰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손 날만 달아있게 해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맨맨 흙 중심 보이시죠 네 거기까지 두 날이 같이 쭉 올라와 볼게요 그리고 이때는 손이 흙의 모든 명이 손을 세시고 지나갈 수 있게 물레를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흙 중심까지 쭉 올라와서 두 날이 만나야돼요 지금 되게 잘하셨거든요 저흙도 촌촌하고 되게 예뻐요 지금 모든 움직임 속도 연습하시는 분은 만드시는 뇌의 모든 단계에서 유지해 주실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바탕이 엄청 폭주하잖아요 아 지금 바탕에 발 신경 써주려고요 네 처음에는 가운데 퇴근 중심 보이시죠 거기에 깊게 구멍을 내줄 거고요 두꺼운 벽이 생기는데 그 벽을 계속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깊이를 먼저 내줄 거예요 구멍? 구멍이더라 네 맞아요 원래 뭐 이렇게 쉽게 다 안올까지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잘하시나요? 잠깐만 제가 장난채트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안가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거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너무 잘하네요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나 손으로 왜냐면 폼에 이렇게 거시고, 당기시겠어요. 와, 신기해. 와, 진짜 신기해. 되게 수평으로 잘 끊으셨어요. 아! 이렇게 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첫 번째 거는. 약간 원래 컵을 만들려 했는데 살짝 주전자처럼 되죠? 이렇게 제 이름이니션이고요, JW. 이렇게 물이 잘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또 했습니다. 디테일. 이제 연필꽂이 비슷한 걸 만들어볼 건데 하나는 일단 완성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예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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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완성을 했고요. 처음에 그린... 근데 살짝 펴내는 저... 그리고 이거는 그린 것보다 만든 게다. 처음에 그린... 도자기 만들기가 끝이 났고요. 오늘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지금 시간이 7시 32분인데 아직 전화가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니까 좋네요. 노래 들으면서... 저의 저녁이 도착했고요. 이 아이스크림이랑 소시지 그거랑 그리고 맥너겟 이렇게 세 개를 시켰습니다. 양부지게 시켰죠. 지금 이거 먹으면서 그러면은 저는 동작대교로 봅니다. 가서 산책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산책 하면서 걸으면서 야경도 구경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여기는 동작대교이고요. 동작대교로 이제 산책하러 왔습니다. 아까 맥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루를 먹은 다음에 너무 못 들려가지고 카메라를 끄고 자버렸어요. 진짜 많이 기다리고 옆에가 바로... 원래 동작대교로 걸으려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갖고 차로 와서 이제 차에서 야경을 보려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동작대교에 거의 진입을 했고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야경도 이렇게 구경하고 하니까 되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노래 틀어놓고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니까 되게 힐링되는 느낌 일단 활동기 때는 막 이렇게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백기 때 하루 정도 나와서 있으니까 좋은 거 같네요. 지금 듣고 있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제로클락 추천합니다. 노래 되게 좋거든요. 많이... 산책할거나 그러실 때 들으면 좋을 거 같고요. 다음에 날씨가 풀리면은 그때는 진짜 한번 또 다리 한강에서 저번에 걸었으니까 약간 다리에서 걷는 산책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왔습니다. 여기 정원님 써져 있고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다 깨지 말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오늘 많이 작아진다 생각보다. 오늘 이거 훨씬 커잖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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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재밌다 보이죠? 그럴듯해요! 와 이게 내가 만든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오우! 오우! 신기해! 진짜 컵 같아요. 진짜 컵이긴 하지만.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우! 신기하네요. 스마일. 이스마일은 찍어놨는데 여기 금이 가가지고 거기 직원분께서 다시 메꾼 다음에 다시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두 개. 만족스럽네요. 나중에 또 만들러 가보고 싶네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기회가 작다면 다음에 또 고작이 이건 하지 않을 거고요. 물레만 다시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박싱까지 해봤는데 나중에 엔진분들도 시간이 남으면 꼭 도자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밌으니까. 지금까지 정원의 브이로그 끝!